하나, 둘, 셋. 조심, 조심. 워낙 자주 오니까 뭐 해야 될 일들이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. 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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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. 소세지 넣어야겠다. 맛있겠다. 칼칼하게 고추를 넣는 건 어때? 넣어볼까? 얼마 따서 넣어?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텃밭이 아예 쫙 있어요. 거기 있는 거 그냥 따서 먹고. 신간맛? 아니 딱 좋아. 아 너무 맛있다. 난 여기 시골길이 너무 좋더라. 나도 좋아. 응. 똥 냄새. 구수하지? 이 냄새 맡으면서 코를 여네. 마음껏 맡으려고. 이 냄새야. 인간미를 충전시켜주시죠. 가져보자고. 가져보자고. 지금이 캠핑하기 제일 좋은 날씨인데. 딱이었다. 오랜만이다. 얼마 안 남았어. 얼마 안 남았어, 언니. 다 왔어, 다 왔어. 화분화에 엄청 갔다 왔네. 어머. 부모님이 매주 오시다보니까 매번 치고 펴고 하기가 그래서 장박지로 아예 생활하고 계십니다. 거의 항상 장박처럼 늘 하고 계셔서. 아 진짜? 좋네. 에이? 뭐야? 아버지가 이제 건축 사셔서 저기는 직접 지으신 거고. 아 좋다. 캠핑카 위에다 있구나. 그렇지. 사실은 캠핑하우스, 캐빈하우스 이거를 그냥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. 제가 동생이 둘이 있는데 막내 동생이랑 열두 살 차이가 나요. 부모님은 육아를 거의 20년을, 20몇 년 동안 육아를 하셨잖아요. 얼굴 똑같아. 얼굴 그대로인 거 봐. 그래서 저를 키워서 이제 집 밖으로 떠나보내고 둘째도 좀 키우고. 그러니까 이제 막내만 남았으니까. 막내는 또 어리기도 하고. 캠핑장 가면 또래 친구들도 있고 잘 노니까. 그때부터 아마 이제 좀 삶의 자유를 찾고자. 부모님이 캠핑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. 캠핑을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. 이런 공간을 하나쯤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셨었고. 이렇게 마련을 해보게 됐어요. 역시. 아, 좋다. 너무 좋다. 진짜 잘 꾸며놨다. 없는 게 사실 없어요. 제가 먹을 것만 사들고 가면 되는 상황이어서. 하루도 좋아. 인덕션도 있어. 이러면 근데 진짜 쉬는 날 가고 싶어 지겠다. 야, 저거 술 차갑게 드시려고. 어머, 어머. 그리고 승겹살은 솥뚜껑이고. 너무 좋다. 대박이다. 어. 갈 때마다 조금씩 이제 추가를 하는구나. 네, 이런 또 꾸미는 재미가 있으니까. 어. 아, 이거 예쁘다. 귀엽잖니? 기다려봐. 여기다. 지영 언니 키가 안 돼. 지영 언니 키가 안 돼. 아, 동생이 더 크구나. 저랑 한 9cm 정도 차이가 나서. 뭐부터 해? 너 하는 대로 할게. 이거부터 하자. 아, 근데 날씨 너무 좋다. 맥주는 바로 먹을 거예요. 예, 예. 그렇지요. 저게 뭐지? 소금, 후추통인데 콜라 그 병무여 있어서 되게 귀엽더라고요. 아니, 아무것도 안 한다면서요. 그래도 앉을 때 있어야 되니까. 아, 나는 이럴 줄 알았어. 저 테이블 꺼내았다, 이제.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조심, 조심. 워낙 자주 오니까 뭐 해야 될 일들이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.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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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. 야, 어떻게 둘 다 이러고 있네. 동생도 빠르네. 동생이 사면 저보다 더 야무져서. 뭐 언니가 잡들이해서 저러는 건 아니잖아. 아니, 전혀 아닙니다. 아기자기하다. 맥주 한 잔 할차? 맥주 한 잔 할차? 그리워. 이게 맛있지. 죄송하게. 그리워. 동생도. 아아. 좋아해요, 술. 아이스박스 있어, 침 먹었다. 아이스박스. 아이스박스. 짠. 아유. 바로 또 낫으로 들어가네. 유전이야, 유전. 100% 유전이야. 완전 유전이야. 불 붙인다, 지영아. 응. 어머니 저 우물정자로 저렇게. 아유, 장작도 못. 아유, 큰일 들어갔는데. 아유, 불 잘 짚였다. 분도 되게 하나도 없네. 거벅거림도 없고 진짜 많이 가시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이거 불타 한 다음에 뭐 할 거야? 나는 감자를 할게 그래 그럼 내가 밤을 줘서 그래 그래 내가 감자를 씻어 올게 그럼 이거 봐, 들어다 봐 언니 이거 봐, 짱 크지? 어, 좋아 약간 이 캠핑이 분명 쉬러 온 거 같은데 쉴 수 없는 거 같아 아니, 쉬러 온 거 아니에요 놀랐어? 아니야 일어나 올렸네 동생 더 하네 동생이 진짜였어 네 아, 천실하구만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다 야, 완전 왕건이 찾았어 진짜 많은 거 보구나 좀 소화기 재미가 있지 않아? 아, 근데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긴 하다 그치 잘 보면 바닥에 많네 응 약간 농촌 아이돌 같은데 아, 저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응 다 된 거 같은데 저거 타는 소리 좋은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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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너무 보기가 좋아요 아이고 이 가족 너무 좋아 서현이까지 성인이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? 일단 집안 내령이야, 집안 술판 나겠지? 그러면 약간 여행 계획을 이렇게 짜야 돼 하루는 술 먹고, 다음 날은 숙취 어, 같이 네 그렇지 어쩔 수 없어, 여긴 안 먹을 수가 없어 맞아 여기서 먹어요, 술이 그렇게 잘 들어간다 그렇지 먹는 것도 잘 들어간다 동생은 언제 성인데요? 아, 막내는 아직 중학생이라서? 잠깐만 열다섯 살이면 아홉, 오 년 남았네 사, 오 년 남았네 그 친구가 술 먹기 시작하면 되게 되게 이상한 거 같아 네, 이상한 거 같아 아기가 되게 크고 왜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안았고 제가 막 어버서 재우고 있지 이게 다 기억이 나네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앞에서 술 먹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상할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어버 키우든 했는데 너무 이상하잖아 그럴 수 있겠다 언니, 근데 날씨가 심상치가 않네? 하늘 봤어? 왜? 아니, 뒤에 저 뒤로 봐야 돼 헥! 아, 야야야야 근데 오늘 해가 엄청 빨리 질 것 같아 그치? 빗방울 떨어질 느낌이야 이렇게 해야 먹기 편할걸? 어, 뭐야? 소금? 캠핑에서 먹을 때는 고구마보다 감자가 더 맛있다 나도, 나 감자가 정말 좋아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, 아빠가 여기에 이렇게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감싸서 하면 이게 소금이 삭 배어들면서 되게 간도 맞고 맛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꼭 캠핑을 가면 무조건 감자를 사갑니다 와... 예... 어머님은 얼마나 뿌듯할까 하니까 기특할 것 같아 고기보다 감자를 더 맛있게 먹으면 맞아 비 오겠다 그치? 왜 이렇게? 아, 어떡해 아, 어떡해 세팅을 좀 해볼까 미리? 목이장 좀 쳐놓고 둘 다 뭐 일하러 온 사람들 같아 아유... 아, 우리 대단한데? 야무지다 비 그쳐서 또 다시 빼는 거 아니야? 배고파? 차라리 배달 음식을 시킬까? 비도 오고 하니까 그래 그래 배달 음식이 좋다 배달을 시켜볼게 근데 나 너무 좋아 여기가 비 오니까 우중 캠핑 오히려 또 좋겠다 너무 좋아 주종을 바꿀까? 그럴까? 좋아 아 이거 데펴먹어야 되는데 법주? 법주 어디서 가져왔어? 뭔가 끓이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야 데펴 아 뜨거워 아 약간 정종 데워먹듯이 네 정종 데워먹듯이 아 나 오늘 비 오니까 단디 취할 것 같은데? 아 네 네 이거 양념이랑 이거랑 다 넣으면 돼 야채랑 소세지 넣어야겠다 오 맛있겠다 캠핑 고수들은 무조건 밀키티야 맞아 밀키티야 언니 칼칼하게 고추를 넣는 건 어때? 넣어볼까? 얼마 따서 넣어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텃밭이 아예 쫙 있어요 고기네도 그냥 따서 먹고 싱겁나? 아니 딱 좋아 짭짤하게 먹었나 진짜 비 오는데 딱 맞는 메뉴 골랐네 진짜 맛있겠다 내일 먹어야지 오 느낌 있어 오 이제 술 데워졌겠다 오 따뜻해 진짜? 오 예스 가보자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너무 맛있다 아 눈물 나 밤을 먼저 꿀까? 밤을 먼저 꿀까? 응 미쳤다 그냥 이거 거의 군밤장수야 그니까 와 저 밤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딱 이 계절에만 딱 진짜 따서 먹을 수 있어 알바만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미쳤다 숟가락으로 퍼먹자 요구르트 숟가락 같은 거 아니 응? 그러게 옛날에 시골가면 맨날 저거 먹어 아 에이 입 벌려 간장게장스럽지 않나요? 아 아 저 보슬보슬 떨어지는 거 저거 응 나 빨리 감자 먹어보고 싶은데 감자 까줄게 아 아 대박이지 기다려 기다려 얘도 입에 털어놔야겠다 아 아 저 굵은 소금 해가지고 먹으면 아 맛있어? 맛있어 맛있어 너 너 진짜 맛있다 저래? 이거 원래 버터도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 이렇게 슥 녹는 양반이지? 어 이거? 그때 먹는 거야 이거를 이게 최고지 아 습도 예 기다려 오 와 완전 녹았는데 버터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뺏긴 수분을 충전해 주잖아 저 버터가 아 아 진짜 너무 맛있겠잖아 장갑 볼까? 이거? 아니 원래 이렇게 좀 더 디어하고 해야 내가 캠핑했구나 이렇게 아니 저 맛이지 아 그래 그래 저 맛이지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나 행복해 나 행복해